신한은행은 황금개띠를 맞아 오는 2월 28일까지 은퇴 준비 고객을 대상으로 은퇴 설계 상담 및 미래 설계 상품 가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최근 급속한 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사회적으로 은퇴 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체계적인 은퇴 준비 상담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있어 이번 이벤트를 진행한다. 실제보험개발원이 2014-2015년 수도권 및 전국광역시 거주 30-50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금융전문가를 통한 노후 대비 상담 이용 경험이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한은행이 주최한 부부 은퇴 교실에 참여한 부부 200상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은퇴 설계를 받아본 사람의 비율이 19%로 나타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고객 대다수가 본인의 은퇴 준비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이벤트는 신한은행 영업점이나 홈페이지 신한S뱅크 앱을 통해 S미래설계 은퇴설계 진단을 받거나 국민연금 개시 전 소득공백기간 대비 목적 가교연금 상품인 미래설계 크레바스 연금예금, 미래설계 장기 플랜 연금예금, 신한 미래설계 적금을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이벤트 참여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여행 상품권 5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모바일 주유 쿠폰 5만원,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며 개티 고객에게는 스타벅스 기프티콘과 주유 쿠폰을 추가로 제공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국 영업점의 은퇴설계 전문가와 다양한 미래설계 상품, 은퇴 포털 앱인 미래설계 보유 등을 통해 종합적인 은퇴 솔루션을 제시해 고객이 행복한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